대전토박이와 함께하는 대전여행 여긴 어디에요? 왼쪽에 보이는 게 신분감장 뭐 주차장이요? 아니요 음영장 저런 자전거도 있네 저거는 유료 커플용 가족용 잔디 잔디밭에서 도산 그니까 내가 어제 돗자리 갖고 올까? 그 소리가 이 소리였어 왜 안 가져왔어요? 가져온다 이래가지고 나 안 가져왔는데 치폭시라고 가져올래? 남갈 수도 있어 돗자리 깔아놓고 뭐하는 짓이에요? 나무가 6월달까지 7월달까지 손이 맞췄했지만 음주 금지 어디에 적혀있어요? 음주취사소라는 표현은 행위금지 다 먹고 있을까? 전부 다 텀블러에 술 들어있을거에요 여기가 여기가 우측이 있는 수목원 자 수목원 한번 가봐야되는데 입장료 있죠? 없어요 무료에요 무료요? 대전은 무료가 많아요 얼마나 노잼인 사람이 안왔으면 무료라도 해서라도 오백금 해야될거에요 저 건물은 뭐지? 저게 그거에요 신세계요? 신세계요 호텔 호텔? 아아 혼자만 덩그러니 있네 여기 여기 어디에 갔을까요? 여기가 여기가 수목원 수목원 입구 와 그냥 무료 막 들어가는구나 어 일찍 왔으면 내가 들어가는데 이따가 밤에 오면 야간게장 하나? 할거 같은데? 몇시까지 하죠? 여덟시까지는 하지 않을까요? 여기는 한밭수목원입니다 어 크네 커 진짜 커 생각보다 잠시만요 밤에 오기 좋아요 딱 꿈을 꿈을 지금도 선선하니 좋고 꿈을 꿈을 타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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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바슈? 안 타바슈? 엑스포다리 대전의 상징과 같은 엑스포다리입니다 여기가 갑천 여기 저기 공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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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봤더니 어저께 찾아봤더니 꿈돌이 자식이 다섯 명이더라만요 꿈돌이 다 나버렸어? 네 아니 좀 시간을 두 번 더 천천히 해야지 30년 기다려가지고 한 방에 그냥 다섯 명 쌍둥이는 그냥 확 나버렸어 어? 나 이 다리는 처음 건너는데? 아무 쪽이 없었다고요 그니까 저쪽 그냥 DCC로 바로 가고 했을지 이 다리는 나 처음 건너 봐요 네 에이 에이 휴 에어 에어 대전의 사이트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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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폴 때 생크림 프로듀ya 낭 November 에어 에어 근데 왜 다 이게 상대 안에 일단 아쉬운게 여기를 잡고롱이라든지 로봇들이 자동으로 해가지고 막 곱창 부어주고 핫도그 튀어주고 그냥 무인으로 정의 없어 내가 왜 안다 볼게 나 아까 나 죽이게 됐어 아니 가이드 해달라고 초청했는데 가본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들어가 보지를 않았어 자리 못있네 불켜있으면 더 못있네 핸비타 저희가 꿈돌이 집이에요? 주소가 절로 되어 있던데 꿈돌이 있나? 꿈돌이 있나? 꿈돌이 있나? 안에 꿈돌이 있겠죠? 꿈돌이 있는데 오 돌아다니냐? 저기 노란색 꿈돌이 아니 저거 그거고 진짜 그 캐릭터 막 돌아다니는 캐릭터 되게 재밌던데 재밌게 하던데 요거는 영시주 세대 돌아다니지는데 그 안에 탈수고 있는 사람이 자네 그리고 양성도 캐릭터랑 좀 맡을 수 있겠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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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나 시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얼굴만 가려줘 맥주 축제하는 데라서 찾아왔는데 삐익 다양하게 있으면 좋겠는데 맥주가 종류가 엑스포 공원에 왔습니다 더울때 여기서 놀면 되겠어요 몇시 정각이 되면 여기서 분수쇼한다고 하는데 이따가 와보도록 하고 일단 뭐 먹으러 가죠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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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도 있는건가 저쪽도 있긴 있는데 네 있긴 있어요 여름 우리 도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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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고려 가농고 고려 구해야되네 우리는 사서 어디서 먹어요? 또 사서 먹어? 아뇨 있을 거에요 아우, 웨이팅! 아우, 웨이팅! 아우, 웨이팅! 자, 근데 이거 먹을 수 있어? 이거? 어... 웨이팅! 알죠? 감사합니다! 와, 여기 연산구의 집인데요 소고기 한판! 시켰습니다 분위기랑 이런 거는 옛날 분위기인데요, 저 이런 거 좋아해서 자, 소주는 충남소주 맞죠? 충남소주죠? 대전소주 대전, 충남소주, 선양 저희가 좋아하는 건데요 어, 이거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제가 원래 맥주파인데, 소주는 진짜 저거만 먹어요 소염통을 구웠어 저는 구이 전문가예요 자연적인 스타일 청국장 싫어하는 청국장 스탱에서 먹어야 되는 청국장 자, 다 드시죠 감사합니다 아, 또 또 또 또 그리고 또 거리도 없다고 또 사람들이 웃긴단 말이에요 아니요, 요즘은 자작이에요 젊은 사람들 자작으로 먹어요 아, 진짜 맛있습니다 하하하하 볼까요? 네 고객 한잔하고 한잔하고 짠 대신 딸 제 손이 형 깔끔해요 오 지성이 형 깔끔해요 어 어우 오 오 아 잘 왔어 진짜 잘 왔어 와 역시 안탕구이 최고 다 익었어요? 다 익었어요? 얘도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진실의 비관 그거 어디서 나왔어요? 아니 사람들이 진짜 맛있는데 비관을 찌끄려 확실하게 맛있어 다른 거요? 네 너무 크잖아 저 원래 손이 크잖아요 남들에게 크게 살아야 돼 금방 익어 고기 고기 너무 맛있다 괜찮은 고기요? 맛있다 저는 그냥 다 맛있거든요 다 먹었어 나는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여기 고기 별론데 막 그런다고 맛있는 고기가 있어요 저는 근데 진짜 모르겠어 그거네 다 맛있어가지고 이게 안창이랑 갈비가 섞여 있는 거예요? 안창이 근데 우리 안창 맛있었잖아 그 맛집에서 들어와요 진짜 맛있었네 이게 안창입니다 안창? 안창이 맛있어요 맛있지 맛있지 오 여러분들 여기 되게 맛있네요 과약도 비싸게 하고 여기는 저 대전 원주민가 함께 소갈비찜 맞지? 가까이 찍지 마요 들어가서 욕할 거예요 아 분위기에 좋은데요?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 원래 좋았는데 아 아 아 응 이쪽도 분위기랑 이런 분위기에 맞거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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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을 많이 먹으세요 고기 고기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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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